안녕하세요 좋은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고객님 일주일 전보다 어제보다 내가 어려졌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 안 보셔도 돼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피부관리 그 이상의 큐어를 해보실 수 있도록 멀티 스킨 큐어 피부 미용기 에스떼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광선 테라피부터 갈바니 이온 관리까지 경험해보시면서 피부의 놀라운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에스떼예요 딱 보시자마자 어머나 고급스럽다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왜 고급 스파에 가면 스톤 테라피 할 때 받았던 그 스톤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만들어낸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이 제품은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참여해서 만든 특허를 받은 피부 미용기기 제품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믿고 사용해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왜 갈리샷 가서 받았던 그 광선 테라피를요 무려 세 가지나 여러분들이 피부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사용하는 방법도 간편한 게 옆쪽으로 딱 돌려서 보시잖아요 버튼을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싹 쥐어주시면 어머나 빨간 불빛이 나오죠 이게 바로 레드 광선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왜 탄력을 잃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피부 속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걸 촉진시켜드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레드 광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버튼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딱 손에 쥐어주시면 어머나 그린 광선과 블루 광선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그린 광선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광선이에요 우리가 햇볕을 잠깐 쬐고 들어와서 생기는 잡티, 기미 이런 것들 멜라닌 색소가 증가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켜주면서 브라이티닝 효과까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는 광선이고요 거기다가 이 블루 광선은 살균이 되니까 왜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흉터 있으신 분들 혹은 아침마다, 밤마다 매일매일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탈모 있으신 분들까지도요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광선 테라피 케어를 하실 때는요 S대의 그립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갈바니 기온이 심투되면서 동작이 되니까 순환 사이클이 돼야 됩니다 보이시죠? 즉, 동작과 동시에 갈바니 기온의 광선 테라피까지 관리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아까부터 S대의 헤드가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드시죠? 헤드 상단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으로는요 우리가 늘 고민했던 눈가 주름, 팔자 주름, 그리고 코밑까지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지압 효과를 도움받아 보실 수 있고 중간에 웨이브는요 마사지 효과까지 높여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이 헤드 상단 부분을요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렇게 귀 뒤부터 쭉 목 아래까지 내려주고요 쇄골 부분도 이렇게 쓱 하고 관리를 해주면 그렇게 시원하고 개운해지기까지 합니다 Z안을 정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택하실 수 있게 구성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S때 케이스에 담아서 보내드리거든요 너무나도 예쁘고 고급스럽죠 선물하시기에도 딱 좋으실 거고요 저희가 컬러는 총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펄 진주가 들어갔어요 아마 딱 받아보시면 진짜 더 고급스럽다 느끼실 거고요 봄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치대 건전지까지 보내드리는데요 이 건전지는요 한번 사용하실 때마다 10분 정도 투자를 하시잖아요 거의 100일 이상을 쓰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경제성 있게끔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피부에 대한 고민은 나이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S때 하나만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갈바닉 이온부터 광선 테라피까지 S때로 피부 퀴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ye código 자막을 받에게 뵙 Tajik민이 istic Lancaster 자막 제공은 안녕하십니까요 라번 자막제공은